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는 관상이다. 며칠 전에 우리 정진아 구독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제 얼굴 모습이 드러났는데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강의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 그냥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피로에 따라서는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목소리로만 강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목소리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는 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여자를 고생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의민입니다. 이 사람은 2014년도에 40살이었습니다. 키가 1m 76에 체격은 건장한 체격이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과 눈살, 여기를 상근이라고 했죠? 상근이 좀 끊어진 듯한 그런 상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근이 끊어진 듯한 상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근은 산의 뿌리라는 뜻이죠. 여기가 산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가 중앙 토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다섯 군데가 솟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악이라고 합니다. 이마, 양관골, 코, 턱. 그런데 이 사람은 코는 솟았는데 관골이 솟지 못했습니다. 코는 임금에 비유하고 이 관골은 신화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코가 솟게 되면 이 관골이 솟아야지 서로 조화와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골이 함몰되어 있고 코만 우뚝 솟은 것은 임금이 고립된 현상입니다. 신화하고 이게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근은 산의 뿌리, 다른 말로 지뢰궁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는 눈과 눈 사이, 여기를 지뢰궁, 산근이라고 합니다. 이 지뢰궁이라는 것은 질병과 애군을 살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산근이 끊어질 듯하다. 지뢰궁에 만약 주름이나 흉터, 야유의 뼈가 드러나 있으면 평생 동안 매운 고생만 있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근이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고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얼굴 형상에 조화와 균형이 맞고 얼굴 기색이라든지 기운이 좋으면 이 나이대에 해당돼서 약간의 풍파는 있지만 전체적인 인생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 나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오악이 속고 눈이 맑고 깨끗하고 눈썹이 좀 높고 귀가 좌우가 반듯하고 턱이 좀 풍만하고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맞게 되면 일생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근이 끊어진 듯한 그런 산근이라고 그랬죠? 여기 산근이 나이대로는 41세입니다. 그리고 눈하고 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눈은 35세부터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35세 중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41세, 42세, 43세까지 그 영향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무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령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령은 이 사람의 얼굴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무령관상은 달마대사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닮은 동물은 이게 족제비입니다. 이 사람은 족제비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마하고 눈하고 코하고 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족제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족제비를 닮았다고 하면 족제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도 닮는다고 합니다. 족제비는 아주 작습니다. 한 30cm에서 37cm까지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매우 사납고 포악한 동물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이 족제비가 자기보다 훨씬 큰 토끼도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족제비 현상은 어떻게 생겼냐. 얼굴이 좁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몸은 마른 편이 많고 간혹 살찐 사람도 있습니다. 족제비가 좀 길죠. 그래서 이렇게 마른 편이 많고 살찐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간혹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목구비가 작아 보이고 이 족제비가 얼굴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작아 보이고 눈은 가늘고 긴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제비상을 닮게 되면 간교함이 많고 이익을 탐하며 재물에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제비상을 닮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수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족제비가 갖고 있는 습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령관상이 이 사람이 족제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기운이 아닙니다. 격이 떨어지는 그런 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시 매우 사납고 포악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상은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살펴보고 관상은 또 확률입니다. 상근이 이렇게 안 좋다 해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상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마음 수양을 쌓다 보면 상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 애군이 점차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여자를 고생시키는 그런 관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강의를 하는 게 좋은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하여서 앞으로 강의에 더욱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